오늘의 제목은 뚝딱이의 취미일기 번외편 뚝딱뚝딱 못만들기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주년 브이앱 때 등산에 갔잖아요 저 단독일기에요 등산에 갔는데 그게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오늘은 셀린이와 함께 가기로 했답니다 셀린이의 의견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침 10시 오늘은 인왕산을 가요 저 처음 가봐요 나는 산을 처음 가봐요 저도 남산 말고 가본 적이 없어요 예리해 인왕산을 가는데 거기가 코스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꽤나 걸려요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려요 1시간이 별로 안걸린다고 생각하려나 제 기준 되게 오래걸리는 건데 저도 근데 저랑 셀린이랑 잘 걸어다녀요 맞아요 저희 맨발 탐험대라고요 맨발에 탐험대 진짜 맨발이라고 맨발 맞아요 28분 도착인데 지금 28분입니다 도착인가봐 도착인가봐요 도착인가봐요 대박 하나 둘 셋 가단 낭산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 또 여기 뿅 입구에 도착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이 하이 시하 시하 싸하 이곳은 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 빙 왕 쏘 도착 오늘 OOTD 저희 다 함께 브레스콘을 블루로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입었습니다 맞아요 저를 잃어버리면 고라바다를 찾아오세요 고라바다라 하다 파다 저도 사람들이랑 맞춰봇답니다. 우와 언니 대박 50cm 우와 왜 이렇게 잘해 뭐야? 대박이다 언니 멋있어요 그래도 연재이가 파란 바지를 맞출게 입고 맞아요 그러면 오늘 주말인데 I hate Monday 난 우리 애들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이것도 연재이가 좋답니다 뚝딱 좋다고 깡깡하죠 멤버들이 저랑 취향이 잘 맞아요 제가 문화 유적 이런 거 보러가자고 해도 다 좋아해줘요 막 전쟁 기념관도 같이 가자면 같이 가주고 취향이 잘 맞아요 이런 등산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들 잘해 주시네 우와 우와 여기서 산이다 돌 밟고 나무 밟고 가야 돼 가공된 길이다 가공된 길이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오 언니 어떻게 찍어도 잘 나와 지금 그쵸 지금 나오는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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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는 사인펜 얼마나 웃길까 왜 특별할 것 같아 거친숨을 핥더기는 아휴 날 시장 좋아해 여러분 아휴 으응 지만이 굿 으응 예뻐요 으응 으응 어 꽃 짱 예뻐요 언니 아 꽃 짱 예뻐요 아 네 으응 사진 찍어줄까요 언니 그래요 그니까 지원이 트렌드 어 잠깐만 이렇게 예뻤어 어 뭐야 대박 예쁘지롱 너무 예뻐서 충격받았어요 찍어 찍어 드릴게요 아 나는 여러분이 겹쳐해주세요 흠흠 오우 언니 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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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명소래요 조망명소래요 여기가 벌써 인왕정이래요 여기가 인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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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진짜 얼마 안 나왔어 저 옆에 봐봐요 어 고지가 눈앞이다 어 이런 걸 보고 진짜 고지가 눈앞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정말 다 와가요 안시때로 오하이니 제때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말을 못해 내가 사이팬이다 왜 뻥으로 못해 여기서 소리 지르자 사이팬 사랑해 하나 둘 셋 사이팬 하나 둘 셋 사이팬 와 우리 말하니까 바람도 짱마이 불었어 우리 대박 없었죠 여러분들의 응답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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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마치 들었어 들었어 I miss you 토요드판이 드디어 나왔어요 오랜만에 조만간 한양도성 인왕정상 정상 진짜로? 어 대박이네 어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완년한 봄이에요 꽃도 피고 바람도 선선하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하 레전드 하 하 다 왔어요 정상위원 소감이 어때요? 형 하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인왕산 등산을 못췄습니다 하 이게 등산을 잘 쳐야겠는데 체력이 이하급수적으로 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양이 진짜 지금 여기서 능근한데 일절 숨 안쉬고 한마디 물 수 있어 진짜로? 해보세요 상의사와 인정합니다. 등산 갈 때 추천! 누눈했나 들으세요. 못득하게 사는 너의 공정세. 안송이잖아요. 진짜 엉망이네요. 진짜 엉망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해서 등산 퍼스를 마쳤습니다. 정상 1.5km였으니까 저희는 거의 3km를 넘었네요. 세발고도 338.2m 여러분 저희의 등산은 영원해요. 우리의 등산은 영원해 언제나. 크라이맨! 아 뚝딱! 우리의 등산은 영원해 언제나. 뚝딱! 이왕 마지막에 하나 더 보자. 뚝딱! 안녕! 뚝딱! 뚝딱!